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마운틴고트 빅마운틴 확장 이렇게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빅마운틴 확장 자 아래쪽에 11일부터 24 칸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10하고 5 가겠습니다 자 자신의 말 하나를 골라서 나중에 아래쪽에 빅마운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게임 끝났을 때 여기 있는 게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 그 점수가 더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규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105, 105점인 플레이어네요 저는 219입니다 어느새 중수가 되어 있었네요 자 5 올라가고요 5 하나 더 올라가고요 8 올라가겠습니다 8 올라가겠습니다 5 올라가나요 5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얀색 플레이어 10을 왔네요 먼저 올라가서 점수를 좀 먹고서 저기 빅마운틴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숫자가 좀 낮게 나와서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자 6 이고요 5 올라가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10하고 6하고 갈 수도 있고요 아유 빨강색도 10 올라왔네요 자 9도 올라가고요 하얀색 플레이어가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네요 자 10 10 뭐 이렇게 2점 올라가면 좋겠죠 아유 이거 숫자가 너무 낮아요 자 10인데 자 6 살 수도 없고 참 자 10 먹겠습니다 10 먹고 쉴게요 아마 밑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10 떨어뜨리려고 했을 텐데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숫자가 낮아서 8 정도 올라가서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점수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0 안되요 상대 플레이어는 7 했고요 7 10 안되고요 저는 10 더 먹을 수 있으면 10 더 먹겠습니다 10 먹고 5 먹고 자 이렇게 하고서 6 7 8 9 공략을 좀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0은 기본적으로 2번 정도 먹으면 기본은 됩니다 아이쿠 10도 10 딱 되네요 아이쿠 아이쿠 점수가 너무 낮아요 자 어쨌거나 12번 먹었어요 저는 10을 2번 먹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숫자 공략을 좀 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마음 편히 마음 편히 다른 숫자들을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숫자가 나오면 빅마운틴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9 9 9도 아래 올라왔고요 8 7 10 떨어졌고요 똠 10 10 10 10 10 8 7 8은 급하게 올라가 되구요 10도 떨어졌네요 9 9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 플레이어 9 9 아니면 6 6 6 좋습니다 6 6 6 나쁘지않아요 9 올라갔구요 6 7 올라가겠습니다 자 6번 어이쿠 자꾸 안돌려요 그 다음에 7번 올라가겠습니다 6번 7번 8번 이제 공략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는 하얀색 플레이어 9번 을 먹어도 되구요 9번 을 먹으면 좀 손해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올라갔고 9번 올라왔네요 으 빨간색 플레이어 구요 으 자 저는 6 7 8 골고루 하고 있구요 하얀색 플레이어가 36점 이네요 아 8번 올라갔네요 자 저는 7번 7번 자 7번 하하 7번 7번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아쉽지만 자 그래도 자 빨간색 플레이어는 해야 될게 많아요 지금 8번 9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 천천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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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4 어휴 빨간색 플레이어는 자 빨간색 플레이어는 할게 많아서 지금 자 9번도 괜찮고 8번도 괜찮고 7번도 괜찮고 7번 9번 할 것 같네요 7번 9번 자 7번 떨어뜨리고 9번 먹겠죠 자 저는 다시 7번 올라가구요 8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자 이제 8번은 좀 떨어뜨려야겠죠 하얀색 빨간색 자 숫자가 큰 숫자가 나오면 저는 빅마운틴 쪽으로 가겠습니다 빅마운틴 점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조건을 잘 모르겠네요 자 빅마운틴 점수가 되는 그런 조건은 잘 모르겠어서 음 그 조건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자 자 자 어이구 했구요 자 7번 6번도 괜찮구요 음 음 저는 8번 음 8번을 음 떨어뜨려야겠죠 어 6번도 올라가야 되겠는데 되는군요 6번 일단 8번 떨어뜨려야죠 5 5 그 다음에 자 9번 올라가겠습니다 5 자 빨간색 73 이구요 어우 빨간색이 많이 먹었어요 자 8번 7 8 9번 골고 먹었네요 자 5번 먹으면은 보너스 타일 없네요 자 빨간색 플레이어 5번 올라가고 있구요 어휴 부지런하네요 저는 9번 6번 남았네요 저는 9번 하고 6번 두번째 플레이어는 9번 8번 이렇게 남아있네요 자 9번 6번 어휴 갈 길이 바빠요 자 9번 6번 자 빨간색 플레이어 자 50 73 이니깐 어우 두턴 차이네요 두턴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오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네요 두턴 이번엔 세턴 정도 벌어질 것 같구요 어 하 자 세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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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לנ 플레이어를 좀 견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9번 8번 8번 9번 전 6번 7번 올라가는데 다 빨간색 플레이어가 있어서 자 이제 9번은 문제 없어졌구요 자 9번은 없어졌구요 9번은 없어졌구요 자 이제는 6번 7번 전 6번 먹었으니까 자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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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야 되겠네 6번 6번 나오세요 어이구 제가 먼저 먹었네요 자 80 대 90 일로 이제 한턴 차이로 좀 좁혀 놓았네요 한턴 차이 이구요 저는 현재 6번 8번 이구요 저는 큰수가 나오면은 빅마운틴으로 가겠습니다 음 자 일단 10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자 8번 올라오네요 어이구 8번 먹어야 되겠네요 빨리 하얀색 플레이어가 오기 전에 8번 6번 8번 6번 자 9번은 이제 없으니까 보너스 타일은 이제 먹지를 못합니다 자 자 빨간색 플레이어가 오기를 먹으면은 보너스 타일 얻죠 그러면 두턴 차이로 또 벌어집니다 두턴 거의 세턴 벌어지네요 또 8번 6번 먹어야 되구요 8번 6번 8번 6번 8번 자 빨리 해주세요 빨간색 플레이어 자 80 대 77 대 91 인데요 자 77 해도 되는데요 77 어유 77 먹으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자 77 해도 되구요 자 자 5 먹었구요 자 저는 8 먹겠습니다 그 다음 6 먹을게요 자 자 그래서 거의 한턴 정도 차이나네요 한턴 하고 약간 한턴 자 빨간색 플레이어 하고 한턴 자 8 어 8 되구요 8 어 뺏었구요 자 그러면은 저는 자 6 자 7 6 7 7을 좀 뺏어야 되겠네요 7을 뺏거나 자 자 5 올라가거나 5 5 5 5 5도 괜찮구요 5 5 5 올라가겠습니다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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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6 6 5 5 3 5 2 5 5 6 5 음 자 12 자 12 15 할 수 있겠죠 15 어차피 10 5라서 여기 있는거 옮기겠습니다 15 옮길게요 자 이게 점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점수가 되죠 자 지금 자 15가 돼도 저기 빨간색 플레이어는 이길 수가 없는데 자 127 이구요 빨간색 플레이어는 127 자 2턴 거의 3턴 차이나네요 3턴 차이나네요 까만색은 6이니까 자 6을 자 6을 열심히 먹어야 되겠네요 6 먹구요 5 먹어야 되겠어요 5 5 치우구요 자 105 해서 자 이렇게 됐구요 아이고 105 112 134 이렇게 됐네요 자 종료 조건이 됐네요 종료 조건이 다 됐는데요 자 지금 하얀색 플레이어 자 지금 하얀색 플레이어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네요 자 저는 121 하얀색 플레이어 120 빨간색 플레이어 146 이렇게 해서 2위로 끝나게 되었네요 자 맨 마지막에 여기 빅마운틴에 있는게 더해지는 거겠죠 저도 지금 더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그 정료 조건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운틴 것도 3인풀 자 2위로 끝났네요 어제 즐거운 푸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